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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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바지를 그리고 음... 음... 아... 농구 단순히? 음... 바지만 입히면 돼 너... 왼손 기술로 이 동안 머리는 더 꼴통 돼가겠다 공부 좀 하지? 해, 한다고 내 첫 환자니까 선물 주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미안하다, 필주야 기운 내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힘내자, 응? 기운 내 우리 먼저 갈게 왜? 어디요, 할아버지? 수선할 시간이에요 우선생 애야, 와봐라 맛있다, 누구 그래 한다고? 맛있다, 맛있다 야 야, 내가 대모를 달라고 했잖아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좀 참아보세요 야, 내가 등하고 어깨하고 아프... 아니야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 죽을 것 같아, 응? 대모를 좀 주라, 대모를! 많이 아프세요? 야, 여기서 뭐해? 심내막염 환자 블러드 컬처 안가? 응 근데 저 환자 너무 많이 아픈 거 아니야? 등이랑 가슴이? 내 환자야, 신경 꺼 쌈박질하다 난도질을 당해서 들어왔는데 안 아픈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야! 야! 야, 저거 말 틀럽게 안 들어, 이 씨! 아이, 대모를, 아이! 야,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건 아는데 싸움 박수면서 그런 건지, 정말 아파서 그런 건지 어디서 잘 들어보지도 않고 조폭이니까 뭐? 나 저런 환자 살리자고 비싼 학비 드리고 밤잠 못 자가며 의사 된 거 아니야 아니, 넌 어떻게 난 살려고 애쓰는 환자 살리고 싶지 저렇게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한테 내 시간 쏟기 싫어 야! 조폭도 환자야, 아플 수 있다고 그래, 환자니까 애써서 고친다 치자 또 나가서 쌈박질 할 거고 또 실려 올 거고 또 치료하고 웃기지 않니? 너 그럼 수처는 왜 했어? 연수 저렇게 정교하고 긴 수처 너도 해본 적 없잖아 공부를 왜 하는데? 눈앞에 환자도 모른 척 하면서 대체 누굴 돕자고 하느냔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저런 환자는 아니야 흉부외과 선생님, 흉부외과 선생님 중환자실로 오세요 김필 전자! 김필 전자!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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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요! 언제부터 해보세요? 저! 언제부터요! 무슨 일이야? 여긴 누가 다 알아줬어요 김필 전자! 김필 전자! 아침 한 원앱을 아이부에 해주세요 예 무슨 일이에요? 뭐예요? 어떻게 그런 거예요? 여인으로 환자들 들어갈 약을 지가 다 쑤시 누웠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? 무슨...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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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약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? 그게 포도사바라 리더케인이랑 잡수지 마 예 이인호 너 정말 똑바로 안 해 깔잎 레이트 얘네만 준비하고 알아요 야 물레공들 뒤로 빠져있어 어? 이은성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이 뒤질랜드 이야 이 환자 염장 지대로다 어? 들어올 때 볼펜 박혀와서 시커베 시저에서 신경과랑 난리부러서 떨어 신망 3동 와서 CPR해 이제 죽겠다고 약까지 타려놔? 하아 야 이은성 나가 있어 임마 야 이은성 충격 먹었구나 충격 먹었구나 충격 먹었구나 물레공 맞아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 살린 환자가 저렇게 죽겠다고 왜 와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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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시원하게 싹 밀어주세요 예 아 바쁜데 무슨 뜻으로 물어야겠네 병원 오가면서 여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런데였구나 이발소 웃기지 니가 흰가운 입고 김필주 앉아 면도까지 해주는데 여기가 딱 생각나더라 느낌이 어때? 너도 막 살고 싶어져? 힘이 솟아? 뭔 소리야? 그러라고 김필주 환자한테 면도까지 해준 거잖아 아니 누가 온다니까 그냥 잘 보이라고 내가 그냥 하아 가만히 계세요 네 니 말 맞다나 우린 도울 뿐이지 살고 죽는 의지는 환자 몫이야 해줄 수 있는 것만 해 환자한테 마음 주면 너만 다쳐 환자 마음까지 어쩔 수 있다면 우린 신인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.